진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바로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막. 와 저희가 진짜. 진짜. 꿈만 같네요. 진짜 네. 컴백한 것도 정말 실감할 때. 이렇게 하고.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3세트. 뮤직뱅크 K차트 1위 발표문에 남겨주고 있는데요. 솔직히 얘기 안 해. 너무 즐거웠어. 과연 1위는 누가 선정이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 음모 음모. 음모. 디지털 음모 점수. 방송의 수 점수. K-POP의 투표 점수. 음반 점수. 소셜미디어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아니 아니. 감사합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멘트되니까. 일단은. 정말 저희 때문에 너무 고생하신. 우리 플랜티스 친구들과. 그리고. 활동을 1주일밖에 못해가지고. 이렇게. 대신 영상을. 라다니 느낌상에 드는데.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 그리고. 우리 댄서분들. 가장 저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생각해주신. 내. 노래 주세요. 렛츠고. 렛츠고. 류 shameless. 류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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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액션. 고석송. 류짓. 잔 Fan. 열받. 유지스 분들 너무 높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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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드립니다 트로피 잘 전달해 주시고요 새로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즐거워 가사? 잠깐만 잠깐만 한 번씩 소환송 부탁드릴게요 이게 3조인 적이야 지금? 3조인 적이야 지금? 3조인 적입니다 신기하네요 캐럿들 진짜 너무 감사하고 8번함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네 누구세요? 누구세요? 캐럿들 진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3주 연속이라는 게 쉽지 않은 룩인데 우리 캐럿분들 덕분에 정말 대단한 걸 입은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럿들 사랑해요 택cip 슬롱 택cip 택cip